경기도 기념물 69호로 지정돼 있는 죽주산성이 무너지는데도 조속한 응급복구가 안되고 있어 추가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성시 죽산면 주경대로 111이 70일에 위치한 죽주산성이 지난 폭우로 산성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등 일부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 산성에 들어서는 입부부터 배수로 일부와 도로가 꺼져있고 배수구 상판이 폭우로 뒤집혀 배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죽주산성을 지탱하고 있는 비탈면의 토사가 폭우로 흘러내려 산성이 일부가 무너져 내렸으며 추가로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조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안성시청 관계자는 13일 산성 일부가 무너져 내린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 말했으며 동문 입구 쪽에 긴급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성벽과 거리가 있어 응급복구는 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입니다.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입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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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족 Muslim 명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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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